다발굴송 다발굴송이라는 병이 굉장히 익숙지 않으시죠? 사실은 굉장히 흔치 않은 병 중에 하나인데요 혈액암이라고 부르는 병 중에는 백혈병, 림프종 이런 병도 있지만 다발굴송이라는 병도 혈액암의 하나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발굴송이라는 병은 골수 안에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형질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저희가 다발굴송이라고 부르죠 이 형질세포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1번 균이 들어오면 1번 균을 죽이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2번 균이 들어오면 2번 균을 죽이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외부에서 그런 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몸에서 제거하는 역할들을 이 항체가 하게 되는데 그 항체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형질세포라는 이런 세포가 있는 거죠 이 세포에 병이 드는 것을 다발굴송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 형질세포를 가진 환자분이 아닌 정상인인 경우에는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균이 들어올 때마다 적절한 항체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다발굴송 환호부는 식객에서 1번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질세포가 암이 돼버리면 피 속에는 1번 항원을 1번 균을 죽이는 항체만 잔뜩 있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2번 균이 들어오거나 3번 균이 들어올 때 결국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적절하게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병이 다발굴송이라는 병입니다 이 다발굴송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때 M단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형질세포에서 암단백으로 만들어내면 이 항체의 양을 저희가 M단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시에 M단백이 10이었다, 5였다 그런데 치료하면 이게 1로 떨어졌다, 0.5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반응이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M단백을 구성하는 이 항체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경세와 중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의 환호분들은 중세가 없는 경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피 속에는 M단백 양이 많지 않은데 소변으로만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주 저희가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평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혈액 내 카파나 람다라는 유리경색 값을 통해서 반응 평가를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발굴송의 진단은 골수검사를 통해서 형질세포가 증가한 걸 갖고 저희가 진단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증상이 있는 다발굴송이 되기 전 단계에 무증상 골수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증상이 있는 다발굴송으로 넘어가는데 이 증상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크랩이라는 약자를 쓰게 됩니다 C라는 것은 하이퍼칼세미아의 고칼슘혈증이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신부전, 신장이 나빠지는 걸 R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네미아인 A는 빈혈을 얘기하는 거고 B는 본 디지즈, 우리가 용해성 골병변이 있는 경우 그래서 칼슘 농도가 올라가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골병변이 생길 때 그게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다발굴송이 증상이 있는 다발굴송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최근에는 여기 그래프의 오른쪽 중앙에 있는 MRI상의 국소병변이 2개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혈청 유리경사의 비율이 100 이상이 되거나 골수 내의 형질세포가 6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발굴송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수 검사가 굉장히 힘든 검사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 내 이런 암으로 변한 형질세포의 증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호분들이 보통 후장골능선에서 저희가 주사기로써 이 골수를 채취를 해서 여기에 형질세포가 증식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골수 검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저 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예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전자 변이가 동반된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이 골수 세포를 뽑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발굴송이 아니라 형질세포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질문에도 나오는데 형질세포종이라는 것은 다발굴송과 조금 다른 병입니다 특히 단일형질세포종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세포는 골수 안에 있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골수 안에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골수 바깥으로 나와서 뼈나 연부조직의 덩어리를 만든 경우를 형질세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일형질세포종이라는 것은 골수 안에는 다발굴송의 증거가 전혀 없이 몸 바깥에 골수 바깥에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할 때 특히나 그게 한 군데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형질세포종이라고 부르고 예우는 다발굴송보다 훨씬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불명 또는 미결정 유일성 단클론성 감마경증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엠거스라고 약자로 많이 붙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발굴송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증상이 생기지 않는 단계에서 골수 안에 이렇게 1번 항체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형질세포가 많이 증식이 되어 있는 단계고 아직 다발굴송을 넘어가기 위한 형질세포의 증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단계를 엠거스라는 얘기를 저희가 붙이는데 대부분의 다발굴송은 엠거스 단계를 거쳐서 다발굴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아까 제가 증상이 있는 다발굴송이라고 얘기할 때 크랩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칼슘 멸증, 심부전, 빈혈, 뼈질환 이런 것들이 의미불명의 단클론성 감마병증 때는 전혀 동반이 안 돼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엠거스라고 부르고요 이 단계에서는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급격하게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다발굴송은 고령에서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실제로 전체 인구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다발굴송 환자의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다발굴송은 유전자 변이가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보시면 왼쪽에 노란색이 진단시인데 진단시에 비해서 환우분들이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이러면 어쨌든 치료 약자가 잘 안 듣고 이러는 게 계속해서 몸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굴송의 임상 양상을 보시면 주로 뼈가 많이 망가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세포에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자가 나와서 우리 몸에 뼈가 많이 약해지는 게 대표적인 임상 양상이고요 뼈에 있는 칼슘이 혈증으로 나와서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골수 안에서 이런 형질세포가 증식하면서 빈혈이 생기고 이 형질세포에서 암단백질이 혈액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균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처하는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감염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다발굴송의 대표적인 임상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런 뼈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고 팔뼈도 굉장히 이게 단단한 뼈인데 이런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게 이제 골절이 쉽게 되는 게 대표적인 이 병의 합병증인데요 그래서 진단 당시에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요통과 흉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흉통이 이제 심장이 아파서 생기는 흉통이 아니라 늦골에 금이 가면서 생기는 흉통을 흔히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병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라 MRI나 PET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몸에 골병변이 어디 있는지를 쭉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나빠지니까 칼슘이 이제 혈중으로 뼈에 있는 칼슘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콩팥 기능을 나빠게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골수 안에 있는 형질세포가 암이 되면서 이상 단백을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그 단백이 결국은 이제 콩팥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이유로 신장 장애가 오는데 신장이 많이 망가지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투석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우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작용증의 하나가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감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균이 들어올 때 그 균을 죽이는 항체를 적절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렴과 같은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항생제 예방요법이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감염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것도 암이니까 내가 몇 기예요? 그 다음에 그 병기에 따라서 예우가 어떻게 다르나요?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하셔요 예전에 썼던 방법이 두리세먼 이런 병기라는 걸 썼는데 요즘에는 이 방법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병기 방식이라 해서 아주 간단하게 혈중의 알부민 수치하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이런 단백을 두 가지만 검사하면 쉽게 이제 환우분의 예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오래된 병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기가 62개월 정도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니까 사실은 5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평가했던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갖고 같은 3기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염색체 이상이 동반된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위험도를 더 가중하는 이런 개정된 국제병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개정된 국제병기 방식으로 1기, 2기, 3기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다발굴수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발굴수종에 대해서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제 사전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여쭤보고 김지석 교수님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발굴수종은 왜 생기나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 이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왜 생기나요? 유전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죠 잘 모른다가 이제 답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고령이 되면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다발굴수종이 그래서 이제 이 형질세포라는 게 평생 우리가 이제 몸에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대처하기 위한 항체를 만드는 애고 형질세포가 엄청 이제 평생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1번 균이 들어왔을 때 1번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형질세포는 결국은 죽어야 되거든요 얘가 죽고 그다음에 2번 균이 들어오면 2번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가 이렇게 딱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엠거스라는 그런 상태인데 의미불명의 단클로산 감마병증이라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검사를 안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은 한 1, 2% 정도의 일반인들 중에서 엠거스라는 병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75세가 넘어가는 분들에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도 엠거스라는 걸 갖고 있는데 사실은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 골수종은 결국은 노화의 하나의 일종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뭐 비료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근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전성 경향을 가지는 다발 골수종이 일부 있어요 정말로 드물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다발 골수종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적절한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립성 형질 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이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잠깐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형질 세포종하고 다발 골수종은 다른 병이죠 형질 세포종은 골수 안에 있는 형질 세포가 골수 바깥으로 나와서 턱 밑에나 아니면 허리뼈나 이런 데 덩어리를 만들 때 우리가 형질 세포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질 세포종이 덩어리가 만져질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발 골수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덩어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골수는 깨끗하고 다발 골수종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 다발 골수종이 되려면 골수 안에 형질 세포가 적어도 10%는 돼야지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골수는 깨끗한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립성 형질 세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골수에서 다발 골수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덩어리가 보인다 이런 분들은 고립성 형질 세포종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고 다발 골수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형질 세포종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좀 다른 병이고요 고립성 형질 세포종은 아무래도 국소의 병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위만 수술로 잘 잘라내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로 저희가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 이분들은 예우가 비교적 다발 골수종만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 한 30%에서 50%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다발 골수종으로 나중에 변화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발 골수종 환자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오나요? 네, 아까도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처음 보실 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허리 통증하고 갈비뼈에 있는 흉통,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두 가지 증상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뼈가 약해져서 결국은 압박 골절이 생기고 골절이 생기는 게 이 환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어찌 됐든 이렇게 약해지면서 골절이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이 혈중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칼슘 혈중으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고칼슘 혈중이 생기면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소변이 어찌 됐든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칼슘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의식도 많이 쳐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간혹 드물게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수 안에 이런 형질세포가 막 증식을 하면서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세가 있으신데 빈혈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 이런 분들은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빈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철겸입성 빈혈이란 가장 흔한 빈혈이 많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빈혈이 올 때는 혈액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어쨌든 빈혈이 동발될 때는 다발골수종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혈액질환들을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주로 보이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신장기능의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신장기능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신장기능이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고혈압 당뇨도 없는데 내 신장기능이 건강검진을 받더니 좀 나쁘더라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다발골수종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좀 드물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출혈경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증가된 그런 암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피를 멈추게 하려면 혈소판이라는 이런 세포하고 응고인자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증가된 암단백질이 이런 혈소판과 응고인자의 기능을 장애하면서 환자분들이 출혈경영이 생겨서 자꾸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발치를 했는데 발치한 곳에서 빨리 지혈이 안 되고 피가 자꾸만 난다더라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초기에 이 다발골수종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이 다발골수종의 임상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허리가 몹시 아프고 특히 움직일 때도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발골수종하고 관련이 있나요? 하는 질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허리통증하고 흉통, 갈비뼈가 골절이 오면서 생긴 흉통인데요 허리뼈가 주로 아픈 거는 언제 특히 심하시냐면 가만히 밤에 누워 있을 때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극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아픈 부위의 느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또 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통증이라는 거는 특히 밤에 조용할 때나 움직일 때 더 아픈 거는 병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허리에 특히나 허리뼈가 있으면 허리뼈 안쪽으로 신경이 내려와요 척수신경이라는 신경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 뼈가 그냥 아픈 것도 문제지만 뼈가 뒤로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뼈가 뒤로 밀리거나 안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를 때는 하지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생긴다든지 실제로 마비 증세가 생기거나 거기서 소변대변을 관장하는 신경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굉장히 응급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전이라든지 치료하는 중에 어쨌든 이런 증세가 동반될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쪽 부위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꼭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되느냐 그러면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운동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가 환우분들한테 운동 정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골프해도 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 본인 상태가 감염의 위험이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본인의 뼈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 상태가 좀 나쁘신 분들은 절대로 허리나 이런 데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역기를 든다든지 계단을 10층씩 오르고 내리고 뛰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허리뼈에 상당히 무리를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엠거스 단계에서 나는 뼈도 전혀 문제없다 이런 분들은 가볍게 그런 운동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미 다발굴송으로 진단이 돼서 허리에 압박골자까지 동반돼 있는데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지 우리가 요즘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무거운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 파골세포가 아까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병이요 이 파골세포는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좀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 되는데 과격한 운동보다는 산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력이 허용한다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조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있게 빨리 걷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영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감염이 위험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치료하는 과정 중에 특히나 초반에는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치료 초기에는 혈액 내의 M단백이라는 게 높고 이럴 때는 감염 위험이 높고 또 중간에 치료 과정 중에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은데 이럴 때는 사실 수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권장하는 거는 산책이 가장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감염의 위험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이런 수영 같은 운동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골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골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우리 몸에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를 치신 다음에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실제로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욕심을 안 부리고 아주 살살 스윙을 할 수 있다면 해도 좋겠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가장 궁금한 거죠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입장에서 다발골 수종 생존기간이 어떤가요? 이게 상당히 다양할 텐데요 네,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다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내가 얼마나 살까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평균 생존기간, 보통 중앙생존기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100명의 환자를 놓고 봤을 때 딱 절반되는 환자가 생존한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앙생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환자는 1년 만에도 돌아가실 거고 어떤 환자는 10년을 사실 거고 그렇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5년을 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정답은 저는 환자분이 몇 년 사는지 정확히 예측을 해드리긴 어렵습니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중앙생존기간을 보시면 이식을 받는 환우분들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혈무스포 이식을 받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한 5년 내외의 생존기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다발고수종의 신약이 지금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약이 나오면 또 몇 년의 생존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자료들은 이미 옛날에 나온 약도 좋은 게 없을 때 나온 그런 생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서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현재 우리가 가능한 약제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앙생존기간에서 그 기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생존기간을 아마 본인 생존기간으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검사 결과들 우리가 보통 이제 접하는 여러 가지 혈액, 소변, 영상이 있겠죠 그런 건 무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병기죠 이 암에 있어서 병기 1기, 2기, 3기, 4기 등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네 이게 이제 암이기 때문에 병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좀 이상한 게 보통 일반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저희가 나누는데 이 암은 1기부터 3기까지만 있습니다 4기가 없어요 이게 독특한데 그래서 약간 1기, 2기, 3기를 저희가 나누는데 어쨌든 3기가 이제 베타2 마이크로글로븐이라는 단백질이 5.5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3기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분류 방식이고 요즘에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븐이 그렇게 올라간 거에다가 유전자 이상이 고위험군을 나타내는 유전자 변이가 골수검사에 있거나 아니면 LDH라는 혈액검사가 올라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 특히나 이제 3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기인 경우에는 현재 5년 생존률이 한 4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죠 현재 1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정된 국제동기로 이제 1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을 한 80% 이상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현재 3기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한 40%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게 동반된 환호군들에 대한 것도 또 극복하는 약제들이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진단 시에 이런 변기 결과를 듣고서는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 그 강의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